자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결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62%, 63% 되네요. 정말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어떤 대통령의 주류가 민 것도 아닙니다. 저는 순전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어떤 큰 주류 즉 큰 권력 거기에 맞서서 온전히 이뤄낸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정 변호사님 이번 총평을 좀 해 주시죠. 일단은 투표율이 48.51%였어요. 그런데 투표율은 한동훈 후보가 무려 62.84%였는데 이게 단순히 62.84%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성이 당심이 62.65%였고요. 그다음에 민심이 63.46%였어요. 이게 당심하고 민심이 똑같았다. 저는 이 결과를 딱 보고 그래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달리 아직 상식이 살아있는 그러한 정당이구나.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한 50%를 얻었는데 당심에서 한 40%, 민심에서 70%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당심하고 민심이 거꾸로 가는 그러한 정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당심하고 민심이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 수치 자체도 그렇지만 구성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누가 2등인가. 저는 약간 헷갈려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원희룡 후보가 2등이란 말이에요. 원희룡 후보가 18.85%, 나경원 후보는 14.58%. 그런데 그 민심으로만 따지면 원희룡 후보는 13.45%밖에 안 되고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18.05%예요. 그렇게 따지면 종합적으로야 원희룡 후보가 2등을 했지만 과연 진정한 의미의 2등인가. 그런 부분들도 좀 의심이 되고 제가 결정적으로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번에 작년에 3.8 전당대회에서 2등을 누가 했느냐. 안철수 후보가 했답니다. 안철수 후보가 2등할 때 굉장히 많은 견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친윤들 사이에서의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안철수는 23.37%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친윤들로부터 전폭적인 그런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총동은 됐죠. 그다음에 현역 의원이 60명이 넘게 동원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렸는데 그런데 안철수가 23.37%였는데 원희룡은 18.85%였다. 그다음에 3등이 누구였냐면 천아람 후보였답니다. 그런데 천아람이 얻은 투표율이 얼마였느냐. 14.98%. 나경원이 얻은 게 얼마냐. 14.58%. 그러니까 원희룡 나경원은 지난번에 안철수 천아람보다도 훨씬 더 득표를 못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결국 지금 두 후보 4선하고 5선하고 했다는 두 사람이 보면 처음에는 페이스북에 역전한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이제 뒤집어졌다. 온갖 난리를 쳐고 몇몇 또 인사들은 결선 간다. 그러는데 저희들 일관되게 이야기했지만 절대 결선 못 간다고 했지만 결국 다 그대로 드러났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이번에 정말 결정적 폐착이 뭐였을까요? 나경원, 이 원희룡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당내 선거인데 그리고 패배 이후의 선거였잖아요. 우리가 총선 패배 이후의 선거면 우리가 이길 방법을 찾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거에서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네거티브였어요. 맞아요. 정말 정말 이런 네거티브 중에 네거티브 선거는 정말 이게 마지막 날 뭐가 올라왔냐면요. 마지막 날 원희룡 후보가 특정 방송과 특정 기자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페이북에 올린 게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정말 진짜 그런 네거티브까지 걸고 들어올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감독은 대표가 모 방송사 여객자하고 친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만난 거 미리 줬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해가지고 갤러리고 뭐고 해가지고 엄청난 네거티브가 마지막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진짜 이런 네거티브까지 할 정도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쓱 이렇게 또 페이북에 올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냥 네거티브 일변도로 했고 그에 아무런 희망을 느끼지 못한 우리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그 네거티브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선거 기간 내내 뭘 얘기를 했냐면 자기들이 25년간 정치를 했대요.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25년간 정치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73년생 9위 학번이에요. 73년생 9위 학번이고 원희룡 후보랑 나경원 후보는 8위 학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학번 차이로는 10학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애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쫑알쫑알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이게 좀 어이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25년간 자기들은 30대 때부터 했잖아요. 30대 때부터 25년간 해놓고. 그래놓고는 어쨌든 10살 어리다 하더라도 검사장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한테 애 취급을 하고 쫑알 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통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그렇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 당의 또 하나 놀라웠던 지점이. 이걸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원들이 다 끓고 끌어오르는 이 밑바닥 민심이 내가 봐도 보이는데. 이현정 의원님도 보였고 다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는데 그거를 극구 부정하고 결선 투표 간다. 뭐 이제 뒤집어졌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웠던 게 뭐냐면 겹쳐 보였던 게 엑스포 그리고 강서구 청장. 너무 겹치는 거예요. 너무 겹치는 거예요. 그 막판에까지 거의 정신 승리에 가깝게 저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또 휘둘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하고 막 불안해서 기자들 중에서도 연락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밑에 분위기는 그냥 밑바닥 분위기는 우리가 느끼기에 똑같거든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뭐 하나 파지티브한 거 하나 내놓지도 못했고. 그래서 네거티브만으로 쭉 일관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아 엑스포 광서구 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까지 하나의 큰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한 우리 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까지 비토를 한 게 이번 선거다. 이번 전당대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실은 가장 이런 게 많은 사람 원희룡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원희룡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저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박상수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가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네거티브라고 하더라도 수준이 있는 네거티브가 있고 굉장히 거칠고 저질의 네거티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의 슈퍼스타급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전략을 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개는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해서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원희룡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했을 거냐. 한동훈 후보를 굉장히 칭찬했을 거예요. 한동훈이 나를 많이 도와줬다.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 총선에서. 박상수 변호사도 지금 출마했으니까 고생 많이 했겠지만 한동훈 후보 손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냥 여기에 이것저것 뒷떡지. 봉댕이나 다 발라갖고. 뭐 그런 거 붙인 거. 밴드 붙인 그런 거. 그런 것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한동훈이 나를 많이 도와주고 고생 많이 한 거 안다. 진짜 고맙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여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현실적인 상황은 한동훈 후보는 그 대통령하고 껄끄러운 관계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냐. 국민의힘의 미래 차세대 주자 아니냐.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한동훈을 밀어주자.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이야기하고 네거티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거티브, 배신자, 좌파, 이모부 이런 이야기는 한 후보가 본인이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캠프에는 누군가가 나가가지고 나쁜 소리는 그 사람이 하고 원희룡 후보는 좋은 말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10년이나 되는 후배나 되는 그런 사람한테 더군다나 자기를 불과 얼마 전까지. 두어 달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준 사람한테 배신자, 배신자 운남 귀에 맥힙니까. 제일 앞거는 선거를 고위 패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이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과 대통령 사이의 프레임인데. 이 이야기를 원희룡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만 해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한동훈이 원희룡을 갖다가 엄청나게 도와준 게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희룡이 배신자라고 그러면 누구를 배신한 것이냐.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원희룡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배신자지 원희룡이 배신자인가 한동훈이 배신자인가 원희룡이 배신자 아닌가 도와준 후배한테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고맙다고 해서 딤섬까지 사줬는데 이런 식의 프레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대통령 시대 친윤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도 안철수 23.37%보다도 훨씬 못한 득표를 얻은 것이 아닌가. 저는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선거 결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에 윤 대통령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친륜에 대한 저는 심판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륜들의 어떤 행태 행위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결국 이들의 어떤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 원희룡 후보를 좀 꼬셔서 내보내게 한다든지 처음에는 친윤들이 나경호 후보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또 대통령하고 만나고 난다 하면 또 원희룡 후보 쪽으로 싹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서로 간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버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요 착각하고 있는 게 국민들은요 훨씬 더 정확하게 보세요.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시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진실을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는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어제 우리가 한동훈 후보 본인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더 유능해지자는 것이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 편이 돼야 된다. 그 민심이란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것들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정말 민심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를 한 거거든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치에서 진짜 저는 중요한 게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딱 볼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정확한 전략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어떤 인터뷰었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50대 남자인 내가 뭐 인기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느냐 그냥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여서 내 인기가 된 것 같고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순간 그 인기라는 것은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도 그런 면이 한동훈 대표한테 좀 이제 기대를 걸게 하는 지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순간 그 권력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저는 권력이 끝난다고 봐요. 정말 그렇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총선에서 패배를 했고 패배를 한 팀의 수장이 한동훈 위원장이었으니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몰고 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같은 저도 패배를 한 사람인데 저 같은 패잔병이라면 패잔병이 이 패잔병을 이끌던 지휘관 소대장을 비토하지 않잖아요. 사실 패잔병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지고 나면 그 전쟁에 이끈 소대장이나 지휘관을 비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비토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패배했지만 그 패배한 이유가 저 지휘와 전략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패배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너가 지휘관이었으니까 너가 졌으니까 너가 다 책임지고 너만 책임지고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걸 이제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왕조시대라면 가능할지 모른 일이 없겠지만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심이 곧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인데 민심이 이쪽 방향이라고 지정을 하는데 저쪽 방향이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외쳐봐야 권력을 빼앗기는 일밖에 발생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민심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민심의 무게를 이번에 확실히 본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한동훈 대표도 한동훈 대표 스스로 자기 객관화하듯이 그 민심을 충실히 따르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딱 선거 결과 발표 나오고부터 제일 먼저 주목했던 게 바로 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조항정치에 개입 안겠다. 아마 한동훈 후보가 50% 조금 넘었다 그러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3% 가까이 압도적 얻어보니까 이게 본인도 당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이제 입을 닫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에서 사실은 이제 f4 중에서 박정훈 의원만 이제 이번에 탈락을 했고 지금 이번에 이제 김재원 인요한 그다음에 김민전 이 세 명이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김민전하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제 그 한동훈 후보 대표가 이야기했던 특헌법은 그 원내 일이니까 원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당대표가 뭐 신경 쓸 거 아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경선에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시장 도지사들의 개입이 있었어요. 엄청 참전했잖아요. 그다음에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많이 있는 당원들의 뭐 한 40%가 있다고 그랬나요. tk에서 홍준표 시장 이철우 지사가 노골적으로 한동훈을 비토를 했어요. 저는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변호사랑 이제 같이 방송을 했는데 토요일날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 형님 뭐 이번에 분명히 본선 올라가고 2차 결선 가고 거기서 원희룡이 뒤집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새가슴이잖아요. 그런가 나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자기 밑에 있는 대구 시민들이 홍준표 시장 혹시 말 듣는 거 아냐. 이토루 지사 말을 갖다가 경북 tk 사람들이 듣는 거 아냐. 다 기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홍준표 시장이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전당대회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내려갔을 때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만나주잖아요. 이철우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tk의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홍준표 이철우 이런 분들은 기대를 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머쓱해진 거잖아요. 단순히 당의 원로로서 한동훈은 아직 미숙하다 이런 식으로 비토하는 것하고 현직 시장과 도지사의 권력으로 이러이러하게 내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역대급의 역대 이러한 정도의 득표율을 갖다가 얻은 후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죠. 그 이준석이 얻었던 득표율이 43.81%였는데 이것도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는 당분간은 입이 있어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입당하기 전에 우리 당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당 당원들이 진짜 똑똑하구나 진짜 전략적이구나 이거를 느꼈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올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의 당원들은 당시 홍준표 시장이 또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탄핵 때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와 같은 홍준표 시장을 같이 이렇게 있는데 어찌 보면 적폐수사를 담당했던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폐수사를 담당했던 제가 어제도 보면서 정말 저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ai 전당대회에서 대통령들이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환호가 솔직히 제일 컸어요. 정말 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러한 당원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앞장서서 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이 당은 엄청 살아있는 당이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보좌파 쪽에서 이야기하는 막 꼴통 보수 극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당이 아니라 진짜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이기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당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 어제 전당대회가 또 한 번 그 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 진짜 우리 정치인들보다 우리 당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전략적이고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당심을 숫자로 확인하기 전까지 모르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인 거죠. 그걸 모르고 권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권력에 이렇게 빠져서 당심과 민심이 이렇게 돌아선 것에 대해서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도 눈치채지 못했고 이게 숫자로 나왔는데도 저렇게 어깃장을 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우리 당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다. 저는 정말 우리 당원들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무섭고 무거워요. 참 이게 결과를 보면 이걸 두고서 정말 저렇게 아직까지도 저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소위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참 일부 집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뭐 하면 그냥 부정선거라고 다 자기가 예측했던 결과 아니면 그냥 부정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결과가 나오니까 오늘 바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했던 분들을 다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찬을 한다고 그래요. 결국 앞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관계일 텐데 정말 두 사람은 협력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한동훈이 배신자 프레임 씌우면서 한동훈 대표가 마치 반윤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한동훈 대표는 반윤이 아닙니다. 반윤일 필요도 없고 반윤이면 되지도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진짜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한동훈은 반윤이 아니고 친윤인데 대통령이 오히려 반한인 것 같아요. 뭔가 서운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마음이 멀어진 것뿐이지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전혀 변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부터의 문제는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의 마음을 풀어줘야 될 사람도 한동훈 대표이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차피 당대표나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공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공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자리니까 두 분 사이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은 지금 다른 또 방송에 있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시고 전당대회에서 정말 저는 우리 당의 희망을 받습니다. 정말 희망을 받고 저는 진짜 이번에 선거 낙선하면서 정치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계속 정치를 같이 하자.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에 그러면 이분은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할 때까지는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방송도 나오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렇게 또 당원들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을 우리 당원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그러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대표로서의 정치를 계속 해 주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그렇고 이현정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다 쓴소리 전문가들 아니니까 정말 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잘 이렇게 함께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쓴소리 말하면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번 선거 거치면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보내드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쓴소리라는 게요. 이게 말하시는 분들은 참 쉬워요. 아이 그 뭐 쓴소리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쓴소리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 인간관계를 얽혀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용기를 가져야지만이 정말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 있지만 그 용기들이 조금 조금씩 모여서 저는 이 큰 정말 이 폭풍으로 만들어냈다. 그 폭풍이 결국은 어제의 결과로 나왔고 이 결과가 결국은 이제 정말 우리 보수 진영을 다시 한 번 재건하는데 어마어마한 동력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열기 정말 변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다 보였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서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이거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정말 지금부터는 나 스스로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됩니다. 그 변한 게 뭐냐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야지만이 국민들이 그래 너네들 한 번 더 믿어볼게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봐 라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지. 저 무도한 이재명과 인민주당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제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갈까. 그건 뭐냐면 집권 세력에게 더 큰 책임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쓴소리는요.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쓴소리 못하라 합니까. 남의 집 애가 무슨 짓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 합니까. 남의 집 애가 뭘 하든지 간에 주머니에 사탕 있으면 사탕이나 주워서 보내지. 쓴소리는 내 새끼나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나 하는 게 쓴소리 아니겠습니까.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간신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하는 경우가 역사책 보면 우수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도 잘 깨닫게 되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권력이 있고 여당일 때 정말 참모들이나 주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쓴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집단이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선거 결과를 아직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이것도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 결과를 받아 봤으면 이 민심이 이렇다는 걸 알고 그 민심에 순응하는 것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는 것들 그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분열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에 선거 때 조금의 입장이 달랐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함께해서 새로운 연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대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갈라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사람들과 정말 싸울 겁니다. 정말 투쟁을 할 겁니다. 그런 어떤 분열주의자들하고 저희는 싸울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3년 뒤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결과에 제일 기분 나빠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저 같아도 원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가 되는 순간 미래가 없거든요. 사실 지난 총선을 복귀해 보면 한때는 국민의힘이 170석 얻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장성민 후보가 160석 얻는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엄문어, 그 엄경영 소장 180석까지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최병천 소장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었고 그때가 언제냐.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거든 한동훈은 젊고 미래를 상징하고 이재명은 구태의연한 과거를 상징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검사잖아요. 올바른 공직자를 공명정대하는 걸 상징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였습니까? 피고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똑같은 구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도로 대선을 간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가능성이 없다. 미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한동훈 후보가 흠집이 나기를 바랬었을 텐데 그 반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기분 나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하셨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한 페이지에 저희들은 그냥 조금의 여러분들이 뒤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벤져스 전략회의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 그 오른 길, 정의의 길, 대한민국을 위한 길에 저희 어벤져스 전략회의도 조금의 눈톱만큼한 기여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그런 약속들 드리면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